자기야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 자기야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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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지마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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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지마 안녕하세요 눈치 빨라 말해 야 너 어떻게 알았어? 방송중인가? 나 이 시간에 나한테 전화를 왜 해 그래 나한테 방망이지 아까 자기야 그거 농담이었던 거 그거 맞지? 자기야 이렇게 방송적으로 이용하는 거 맘껏 이용해 너도 한번 이용했잖아 유성선이 조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결혼하면 조카 되는 거 아닌가? 나는 우는 게 뭐가 있니? 잘해줄게 인절미 빙수 네가 잘 갔던 곳이나 분위기가 좋았던 가게나 이런 거 알려줄 수 있는 곳 있어? 인절미 빙수라는 게 요즘 되게 유행했잖아 인절미 빙수는 한국 중에 색깔이 있어서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래 좋다 야 너 천재다 소녀시대 써니 추천 인절미 빙수 인절미 빙수 인절미 빙수 인절미 빙수 인절미 빙수 인절미 빙수 인절미 빙수